네 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자 오늘은 우치노 카츠, 우치노 카츠 돈까스 전문점에 왔습니다. 자 청라의 맛집 돈까스 전문점 우치노 카츠, 청라의 맛집 돈까스 맛집에 맛있는 돈까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치노 카츠 돈까스 전문점입니다. 네 우치노 돈까스. 이렇게 메뉴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돈까스 전문점.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치노 돈까스입니다. 네 이렇게 우치노 돈까스점에 와서 맛있는 돈까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우치노 우치노 돈까스 메뉴판인데요. 네 우치노 카츠 모든 메뉴는 주문과 함께 조리가 진행되어 10에서 20분의 조리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맛집에서 바로 조리해서 나오는 메뉴입니다. 네 사이드 메뉴도 있고 음료수 메뉴도 있고 자 이렇게 우치노 돈까스 모듬, 모듬, 모듬까스, 모듬까스를 시켰습니다. 모듬 등심, 안심, 치즈 모듬까스로 하나 시키고 또 치즈까스, 치즈까스로 해서 두 개를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돈까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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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요. 국물도 하나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우동은 사이드 메뉴. 두 번째 사이드 메뉴. 네. 뭐예요? 네. 네. 미니우도. 미니우도. 네. 미니우도. 우동. 우동도 하나 시키겠습니다. 하늘을 칼에 투명을 넣어주세요. 하늘을 칼에 투명을 넣어주세요. 하늘이 투명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셀프로 오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소금은 말돈 소금. 네. 말돈 소금은 영국 왕식 천연 말돈 소금을 찍어서 돈까스의 본연의 맛을 독하게 느껴보세요. 제가 하는데요. 고기는 오송록돈. 네. 오송록돈으로 만든 돈까스입니다. 네. 치즈가스. 치즈가스. 아. 치즈가스가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면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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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까츠, 등심 안심치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즈까츠 치즈까츠와 무늬도, 치즈까츠, 모둠까츠 맛있는 돈까스 맛있게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돈까스, 돈까스 맛집이 왔습니다 치즈까츠, 치즈돈까스 자, 여기는 모둠까츠, 등심 안심 치즈, 모둠까츠 이렇게, 자, 미니부동도 있고, 국물이 이렇게 맛있게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물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치즈, 치즈돈까스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를 발라서 네 자 아오, 치즈가 아주 덤복덤복 늘어나네 아, 맛있습니다 고금도 있구요, 겨자도 있고, 소스도 있고, 고금에서 찍어먹고, 겨자에도 찍어먹고, 이렇게 찍어먹는다. 아, 맛있네, 이렇게. 등심동 갔습니다. 등심동 갔습니다. 자 등심도 많습니다. 아 부드럽네요. 등심도 많습니다. 겉은 바삭바삭, 더욱은 아주 육즙이, 육즙이 아주 아주 육즙이 살아 있습니다. 아 안심평카스, 소스를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육즙이 살아있네요. 아 맛있습니다. 야채도 같이 먹으러 먹으러 가겠습니다. 야채도 같이 주겨둘을해서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아, 맛있네요. 정신, 안심, 치즈, 돈까치입니다. 치즈가 아주, 좀 느려야해요. 치즈가 아주, 좀 느려야해요. 무치노카츠 돈까스 맛집에서 아주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무치노카츠 돈까스 아주 오늘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담배짱TV의 담배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